그날까지 2028님께서 라크로나 EMA 효과는 언제라고 이렇게 글을 잘 써주셨구요. 이 도표로 잘 글을 써주셔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MA 심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심사 착수, Procedure Started, 평가, Under Evaluation, 긴급환경호, 롤링 리뷰. 세번째가 PRAC 권고, RMP에 대한 심의 결과를 CHMP에 전달. 네번째가 CHMP 의견, 그리고 이슈 최종 허가 결정이 나는 이런 Procedure를 거치고 있구요.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Under Evaluation에서 PRAC 지금 어젠다로 올라와 있는거죠. 이 2028님께서 써준 글에 따르면 판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RMP, Risk Management Plan이죠. 위험관리계획을 함께 EMA에 제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6월 PRAC 여젠다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회사에서 RMP를 제출하였다는 것이며 RMP를 제출하였다는 것은 판매 허가 신청서를 EMA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리제네런과 셀트리온, 일라이 릴리에 대한 도표를 허가까지의 시간 경과를 지금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구요. 지금 아래가 릴리와 셀트리온의 심사일정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5월달에 릴리 같은 경우에는 PRAC 여젠다로 채택이 됐고 셀트리온은 이번달 6월달에 된거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심사단계는 PRAC Recommendation 이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8님께서 의견은 그래서 2028님 의견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문제만 없다면 레크로나가 6월 CHMP 어젠다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EMA 심사일정은 비전문가인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따라서 느긋하게 7월 CHMP 승인 권고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정신건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느긋하게 7월달에 CHMP 승인 권고가 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기대는 또 실망을 동반하니까요. 그렇죠? 이번주 금요일 6월 10일날 바이오코리아에서 임상 3상 중간 결과를 발표할 것 같은데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주가는 하락했지만 저는 그래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